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 없이도 잘 살았죠. 가족이나 지인의 전화번호를 줄줄 외웠고 지도책을 보며 길도 잘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 없는 일상은 상상하기가 힘들죠. 35년 전 이런 정보통신의 대변역을 예측하고 정보통신 분야에 뛰어든 분이 있습니다. KT 부사장을 지낸 남규택 씨인데요. 남규택 씨는 유선전화가 보급될 즈음 KT에 입사해서 개인 휴대전화의 대중화와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는 과정에서 대중의 입맛에 맞는 서비스와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요. 이러한 경력에 남규택 씨가 퇴직 후에 분식점을 내며 새로운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마케터에서 분식점 마케터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남규택 전 사장 지금 만나봅니다. 네. 남규택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직 분식점 사장님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앞서 제가 남규택 사장님을 KT 부사장을 지낸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하셨네요. 네. 하여튼 저희가 자회사 때도 사장이었습니다. KT에. 아. 그때도 사장이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남규택 사장님은 어떤 분이신지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KT에서 해오셨던 일이 어떤 건지 좀 먼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제가 한 35년 정도 KT에서 근무를 했는데 제가 주로 했던 건 마케팅입니다. 한 55% 정도는 제 경력의 마케팅이고요. 나머지 45%는 경영. 아까 사장이었으니까 경영도 직접 했고요. 그 다음에 경영 관리, 경영 기획 이런 거를 한 45% 정도 했었습니다. 35년 그러면 첫 직장에서 끝까지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KT에 있다가 이제 KTF라는 KT 자회사죠. 이동통신, PCS를 했던 자회사로 분리가 되면서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KTF가 KT와 합병이 되면서 다시. 다시 KT로 원대 복귀하셔서. 그러니까 저는 35년 동안 KT그룹에 근무를 했습니다. KT맨이신데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셔서 35년 일하셨으면 임원은 언제 되셨습니까? 2000년에 됐습니다. 그러면 20년 넘게 임원을 하신 건가요? 네. 그렇죠. 사원보다 임원 경력이 더 기신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KT 입사하셨을 때는 정보통신 분야 자체가 좀 지금처럼 유망산업은 아니었을 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쪽에 입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었습니까? 네. 그때는 정보통신이라는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한 시절이었고요. 주로 통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도 이미 통신은 아주 최고의 고국 부가가치 산업인 건 맞습니다. 굉장히 고국 부가가치를 내는 산업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은 과기정통부인데 그 당시에는 최신부였습니다. 그쪽으로 인재들이 좀씩 많이 간다 이런 기사들이 났고요. 실제로 제 선배가 행정고시에서 차석인가 수석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 당시에 최신부로 지원을 해서 가셔서 그게 신문에 나오고 그랬습니다. 네. 그걸 보고 아 유망산업이 앞으로 되겠구나. 뭐 하여튼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학교 선배들도 그쪽에 이제 KT에 가신 분들이 이제 와서 뭐 어떻더라. 앞으로는 이게 정말 전망이 좋은 분야다 뭐 이런 얘기를 해 주셨죠. 네. 그렇게 KT에 입사를 하셔서 이제 처음에는 무슨 일을 주로 하셨는지요. 네. 저는 처음에는 이제 연구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경영경제연구소라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사업지원단 경제 분석연구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로 내부 컨설팅을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영관리에 대한 컨설팅, 경영전략에 관한 컨설팅 이런 걸 한 9년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연구 쪽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 쪽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실무 필드라고 얘기하죠. 이쪽으로는 언제 나오게 되셨어요? 그게 이제 95년도에 KT에서 PCS 사업추진단이라는 무선사업을 하는 준비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연구소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본사에서 제가 이제 손을 들고 이제 지원을 했죠. 내가 가겠다. 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일을 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쪽으로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업무를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쪽으로 제가 그쪽으로 손을 들고 갈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연구소가 좀 편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편했죠. 그런데 지금은 또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좀 편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연구소고 어디건 뭐 안 편하고 그런데 그런데 이제 거기 있다 보니까 나는 지온만 하면 이거는 좀 아니다. 볼류에 가서 한번 사업을 해서 한번 매출을 올려보는 게 어떻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했고 그 이제 선배들하고 또 이제 이제 소위 저에게 제가 말하는 고수들과 좀 의견을 들어서 손을 들고 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PCS폰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있었던 그 전에도 왜 이동통신 이동전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차이가 있나요? 아. 처음에는 이제 차이가 있는 걸로 다들 알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네. 그 당시에 디지털 이동전화가 있었는데 아날로그는 1세대 디지털은 2세대. PCS는 2.5세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다른 거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세대가 올라갈수록 조금 이제 진화가 된 건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상은 주파수만 다른 같은 이동전화. 지금은 뭐 전혀 구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3세대 때부터 주파수의 차이가 없어지고 똑같은 이동전화가 된 거죠. 그때 이제 PC, 퍼스널 컴퓨터라는 말이 처음 나오고 PCS, 퍼스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개인 이동통신, 그 말이 처음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 사실 소비자들의 관심과 인기가 대단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만큼 굉장히 마케팅 경쟁도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제 3사가 됐는데 그때 이제 5사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대기업들 다들 이제 들어가 있고. 뭐 011, 016, 017, 018, 019 이렇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5개의 정말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대기업 자회사나 대기업이 붙었으니 아주 정말 굉장히 치열했었죠. 그렇죠. 그만큼 뭐 경쟁이 대단했었는데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 남규택 사장께서 론칭을 한 브랜드가 많아요. 아주 사람들이 딱 들으면 알만한 그런 브랜드들인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뭐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많이 아실 브랜드가 쇼라는 3세대 이동통신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2세대 때는 이제 주파수가 달라서 상당히 좀 불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PCS 사업자들이. 그런데 3세대가 되면서 주파수도 같아지고 화상전화가 들어오고 이럴 때 이제 화상전화의 눈으로 본다 이런 것 때문에 쇼라는 네이밍을 한 그런 쇼라는 브랜드가 있었죠. 쇼 맞아요. 쇼를 해라 이렇게 광고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쿡이라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아 맞아요. 맞아요. 뭐 이제 좀 자극적인 문구를 처음 했었죠.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맞아요. 맞아요. 집에서 쿡해 뭐 이래서. 네. 그거는 이제 KT와 KTF가 합병을 하면서 KTF가 가지고 있는 쇼라는 무선 브랜드. KT는 유선 사업을 했었는데 브랜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뭐 메가라는 브랜드도 있었고 공공일이라는 브랜드가 있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무선과 동일하게 브랜드를 하나로 대표 브랜드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만든 게 쿡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아 그건 유선통신을 모은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쿡TV, 쿡전화, 쿡인터넷 뭐 이렇게 갔었죠. 왜 쿡이라고 했나요? 네. 이제 집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쿡은 이제 요리하는 분 아닙니까. 아. 집에서 요리를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주부들이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의사결정도 유선전화 못 쓸까 뭐 이런 거를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약간의 차이로 주부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쇼도 한 단어, 한 음절이기 때문에 한 음절짜리를 집과 관련된 걸 찾아서 쿡이라는 걸 저희가 만들었죠. 나중에는 뭐 쇼 앤 쿡 해서 같이 뭘 선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는 뭐냐면 유무선을 같이 하는 그 FMC라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쿡 앤 쇼 이런 브랜드도 있었죠. 하여튼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가 그러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올레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원래 계획을 쇼 쿡 그 다음에 통합 브랜드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레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쿡이 자리 잡히고 쇼는 원래 있었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올레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걸 없애버리고 통합을 하려고 해서 만든 브랜드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아까 쿡 인터넷, 쿡 TV로 있는데 올레 TV라는 말 굉장히 귀에 익으시죠. 그래서 올레 이동 서비스, 올레 TV, 올레 인터넷 이렇게 갔던 거죠. 그렇군요. 이제 유선과 무선 브랜드를 통합한 게 또 올레. 뭔지는 저희가 정확히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그걸 이제 이름을 다 알고 있다는 말이죠. 이 올레라는 말은 저는 처음에 나왔을 때 제주도에 그때 올레끼리 한참 유행해서. 거기서 따왔나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해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KT부터 마찬가지고요. 공기업이다 보니까 공기업의 약간의 좀 느리고 둔한 그리고 이제 혁신의 이미지가 좀 부족한. 그러니까 이제 안정적이라는 거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좋고요. 하지만 좀 느리다, 둔하다,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이미지는 좀 떨어졌었죠. 그래서 이제 개혁, 창의성 이런 거, 역발성 이런 거를 이제 좀 강조를 하려고 헬로라는 말을 거꾸로 뒤집은 게 올레거든요. 아, 헬로우를 거꾸로 하니까 올레가 되네요, 진짜. 그리고 이제 제주도의 올레길은 저희 올레는 O-L-L-E-H인데 H만 빠지면 O-L-L-E가 이제 영어에 올레. 네, 올레길이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레길에 염두를 두고 만든 브랜드는 전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올레길이 그때 막 저희가 브랜드를 냈을 때 막 사람들이 입에 회자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레 사무국에서 클레임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우리 따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도용이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처음에 이제 저희가 올레 브랜드 만들 때도 제주도의 올레길이 요즘에 상당히 이제 잘 진행이 되고 있으니 언젠가는 같이 좀 뭘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친구 기업이 되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이래서 이제 간신히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괘씸하다 생각하면 이제 이사분들도 계셔서 간신히 이제 친구 기업이 돼서 상당히 잘 지내왔었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서로 윈윈하신 걸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말만 들어도 대단하네요. 쇼쿡 올레 이 대단한 브랜드들을 론칭하신 분이 바로 우리 남규택 사장님이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치열한 이동통신사끼리 경쟁해서 마케팅이 매번 성공하실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조금 밀리거나 실패했다거나 이런 경험도 있으신지요? 네. 뭐 아주 큰 건으로 실패를 하거나 이런 기억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 계속 잘나가셨나요? 그런데 뭐 그렇지는 않은 게 그러니까 이제 경쟁 하여튼 제가 뭘 했는데 그게 뭐 잘못되거나 이런 경험은 별로 없는데 가장 힘들었을 때가 경쟁사 1위 사업자가 젊은 층에서는 PCS 사업자들보다는 밀리고 있다는 그런 경계심을 가지고서 20대 전형으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요금제, 폰 거기다가 이제 혜택. 네. 멤버필 이런 걸 최초로 만들었어요. 할인 혜택 이런 걸 엄청 주고 그다음에 그 브랜드에 가입한 사람들만 쓸 수 있는 공간 서비스까지. 그랬죠. 맞아요. 그래서 그게 투자 규모가 뭐 후발 사업자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거로 브랜드를 런칭을 했습니다. 20대 전형 브랜드. 그때가 제가 이제 임원으로 진급하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그때 참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까지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지금의 무선 데이터, 무선 인터넷의 초기 버전인 그런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퍼스넷이라는 서비스가요. 그거는 이제 KTF만이 했었죠. 물론 이제 완성도는 떨어지고 뭐 그랬지만 어쨌든 그거를 잘 갈고 닦아서 남들은 뭐 이렇게 무슨 데모그래픽하게 무슨 시장을 세분화해서 거기를 집중 공략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우리는 무선 인터넷 뭐 이런 쪽으로 무선 데이터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이제 제가 대응 방안을 이제 해서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때 그 담당하는 부서장께서 노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네. 그래서 노를 하시고 그때 이제 제가 임원으로 승진해서 저는 다른 부서에 갔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좀 힘들었고. 뭔가 한번 시첸말로 물 먹으셨군요. 네. 그러니까 씁쓸했죠. 제가 대응을 하려고 그랬는데 대응도 못하고 물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승진했기 때문에 좋았지만 그런 아쉬움이. 아. 물 먹은 건 아니시고 승진해서 다른 파트.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는 바람에. 네. 하여튼 그 뒤에 거는 제가 이제. 제 기억에는 그 2002년 월드컵 때 그 통신사를 경쟁이 진짜 심했었는데. KTF가 코리안팀 뭐 파이팅. 네. 코리안팀 파이팅. 그 마케팅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때도 제가 이제 다른 부서에 있었고요. 네. 마케팅을 안 했는데 뭐 코리안팀 파이팅도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고 이제 이목을 끌었지만 이제 아쉬움이 있는 게 이제 그때 저희는 이제 국가대표팀 축구 국가대표팀의 공식 후원사였습니다. 네. 그런데 2000년도 월드컵의 경쟁사가 국가대표팀 공식 서포터스인 붉은 악마 손잡고 소위 말해서 MBC 마케팅을 해서 그쪽이 저희보다 조금 더 많은. 굉장히 뼈아프셨고요. 왜냐하면 4강 신화를 이뤄냈는데 축구팀의 공식 후원이었는데 붉은 악마에 밀렸군요. 네. 하여튼 뭐. 그런데 사실은 붉은 악마가 KTF에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는 가진 게 많다 보니 굳이 붉은 악마까지 손을 잡아야 되나 뭐 이런 내부에 그런 기류가 있었고. 뭐 저는 뭐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뭐 옆에서 그거 아닐 것 같은데 뭐 이 정도. 남사장님이 계셨으면 아마. 아니 뭐 꼭 그렇지 않습니다. 붉은 악마. 꼭 그렇지 않습니다. 붉은 악마 형도 잡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2006년도에 또 2006년도가 또 이제 월드컵 하던 해 아닙니까. 그랬죠 또. 그때는 이제 다시 붉은 악마와 손을 잡고 그때 2002년도에 약간의 아픔을 2006년도에는 또 이제 다시 돌려주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만회를 하셨는데. 뭐 약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들어보면 사실 디지털 정보통신 분야가 좀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용어도 생소하고 서비스 내용도 어려워서 이 마케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쉽게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관건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이야 15초짜리 TV 광고가 대세가 아니고 지금 여러 광고 매체가 있고 2분짜리 이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15초짜리가 국민들한테 알리는 거의 최고의 채널이었습니다. 그래서 15초 동안에 그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알리는 게 그게 정말 힘들고 그게 정말 잘 알리면 정말 예술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좀 그래서 광고 한 편을 찍으려고 그러면 정말 숱하게 많은 대안들을 가지고 골라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게. 그러니까 말씀 드린 대로 뭐를 설명하기가 되게 까다롭고 복잡하고 이래서 그래서 고생이 다들 많았었죠. 네. 사실 처음에 이제 KT에 입사하실 때만 해도 이제 뭐 유선전화기 시절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특히 보면 세계 어딜 가도 우리나라 같은 이 IT 속도 서비스 제공되는 나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발전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때 이제 국가에서 선택까지 집중을 참 잘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상당히 어디에 집중을 하면 결과물을 정말 잘 내는 저희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국가 주도로 전전자 교환기 이런 것도 개발을 하고 이런 게 이제 독록이 돼서 지금의 IT 강국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인프라 강국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쪽은 특히 이제 플랫폼 이쪽은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양대 플랫폼 사업자가 굉장히 잘하고는 계시지만 글로벌리는 아직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통신 쪽에서의 그런 전전자 교환기 개발에서 100메가 이런 속도를 내는 전국에 어느 국민이나 쓸 수 있고 이런 그때 위상에 비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속도도 속도지만 제가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인터넷을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변경을 하거나 고장이 났다. 이거 와서 달아주고 깔아주고 고쳐주고는 정말 세계 최고입니다. 외국 사시는 분들이 진짜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터넷 하나 신청하면 빨라야 일주일 걸린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시죠. 네. 참 35년 전에 이 정보통신의 미래를 읽고 이렇게 또 KTA 입사를 하셨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기술 발전이 있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까요? 어디까지 갈까요? 글쎄요. 정말 이 분야는 제가 정보통신 전문가도 아니고 정보통신 회사에서 마케팅을 하는 사람으로서 답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제 생각에는 이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의 미래의 80, 90%는 80% 이상은 AI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 제가 어렵다고 얘기를 말씀드렸냐면 AI 분야는 기술적인 측면도 있지만 법, 윤리, 가치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을 내다본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AI와 정보통신이 결합하면 좀 신뢰를 들어서 어떤 우리 생활에 변화가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예를 들어 챗GPT로 저도 집에서 궁금한 거 쓰는데 그게 지금의 100메가 속도가 안 나면 검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AI가 결합된 폰이 나왔죠.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그동안은 검색하려고 하면 손으로 쳐야 되죠. 이거는 뭘까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림보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만 그리면 바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살 수 있는 건지. 그런 게 초창기에 정보통신과 AI의 결합된 모습이라고 보고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에 대해서는 제가 보면 정말 그 누구도 삼성전자에서 그걸 개발하신 분도 대답하기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시작을 했죠. 상상 이상일 것이다. 글쎄요. 지금 제가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폰이 망가지거나 폰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네. 맞아요. 요즘 말로 정신이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폰이 없어지면 지갑은 잃어버려도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휴대전화는 잃어버리면 난리가 나거든요. 여기에 제 계좌도 들어있고. 맞아요. 그래서 이미 저희는 예전에 생각한 것보다 특히 스마트폰은 이거는 전화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전화보다 훨씬 더 컴퓨터에 전화기보다 컴퓨터에 가까운 물건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사실은 2000년대 초에 PDA라고 불리면 이따만은 굉장히 큰 원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할 때마다 시장에서 안 먹혔죠. 나오긴 나왔습니다. 제품들이. PDA라는 게 뭐죠? 그 퍼스널 디지털 어시스턴트인가 하는 그런 건데 그게 이제 스마트폰의 한참 아, 전신이군요. 온천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그걸 주로 기업에 계신 분들이 재고 관리를 한다든가 뭐 이런 용도로 썼는데 폰이 나오긴 했는데 몇 대 안 팔리고 흐찌흐찌 되고. 이제 이러다가 애플에서 이제 물론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시도가 있었어요. PDA는. 그런데 PDA를 만들 때만 하더라도 여기에 계좌가 들어가고 여기에 쇼핑몰이 들어가고 뭐 이런 거는. 그게 잃어버려도 문제고 지금 해킹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좀 마련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KT 대표 후보자에 지원하셨는데 결과는 좀 실망스럽게도 굉장히 많이 아쉬우셨겠어요. 아닙니다. 그 뭐 제가 아쉬울 틈도 없이 창업 준비를 하느라고 아쉬울 틈도 없었습니다. 사장이 되면 내가 KT 사장이 되면은 어떤 일 하고 싶으셨습니까? 이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뭐 그 시점에서 KT가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세 가지 단어로 제가 얘기를 하는데 고객 그다음에 디지털 그다음에 이제 국민기업 요건데 그 세 분야를 누구보다 좀 더 잘 하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KT 사장의 꿈은 못 이루셨지만 얼마 전에 이제 분식점 사장으로 인생 2막을 여셨거든요. 이 얘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모시고 좀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네. 그러시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5년 동안 KT에 근무하면서 이제 부사장으로 퇴직을 하시고 분식점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셨는데요. 그 얘기 다음 시간에 계속 나누겠습니다. 남규택 사장이었습니다. 남글자막 제공ції 감사합니다.